1, 2, 3, 4, 5, 6, 6, 7, 8, 9, 10 1, 2, 3, 4, 5, 6, 7, 9, 10 1, 2, 3, 4, 5, 6, 7, 10 1, 2, 3, 4, 5, 6, 7, 10 1, 2, 3, 4, 5, 6, 7, 10 1, 2, 3, 4, 5, 7, 10 1, 2, 3, 4, 5, 7, 10 1, 2, 3, 4, 5, 7, 10 1, 2, 3, 4, 5, 7, 10 1, 2, 3, 4, 5, 7, 10 1, 2, 3, 4, 5, 7, 10 1, 3, 4, 5, 7, 10 1, 2, 3, 4, 6, 7, 10 1, 2, 3, 4, 6, 7, 10 1, 2, 3, 4, 5, 7, 10 거기서 갑자기 막 별다른 거 없이 그냥 잘랐어요. 하루도 안 되고 그냥 이날부터 나오세요 해가지고 전에 알바를 그만두고 갔는데 갑자기 그날 막 그 다음 다음에 갑자기 오지 말라고 해가지고 갑자기 시간이 많이 비어가지고 그것 때문에 좀 고민도 있어서 돈을 빨리 모아서 학교를 가야 되는데 돈을 모은 건더지가 또 사라져가지고 왜 그러냐냐면 본인네 집안도 그렇게 형편이 그렇게 좋은 건 아니야. 본인네들은 본인들이 알아서 수술을 학교 가야 되고 수술을 저기를 해야 돼. 근데 누가 부모자인가? 부모가 엄마들이 다 사라지세요? 네. 근데 누가 이렇게 아파? 아 저희 큰 부모가 지금 많이 아파요. 신병인데? 신병으로 좀 많이 아프신 것 같아. 그럼... 아프는 게 이유가 없어. 여기저기 맨날 여기저기 아파. 큰 부모가 지금 많이 아프셔서 수술 준비 같은 거 하고 있는데 원래 삼촌이 이런 일을 했었어요. 그래서 아빠도 조금 했었고 삼촌도 했었고 이제 큰 부모도 좀 하고 계셨는데 그러고 아프셔가지고... 왜 그러니러면 내가 그러잖아. 신병이라고. 이런 쪽이 언니라가 강하단 말이에요. 김신 집안에는 이걸 무시로 하면 안 돼. 빌든 집안이야. 빌든 집안이기 때문에 빌르고 사셔야 돼. 근데 이거를... 식구들이 제대로 주력을 잡고 제대로 하고선 그거를 주력을 잡고선 딱딱딱 어떤 신명이 오는지 조상이 오는 건지 신명이 오는 건지 그걸 가름잡는데 제가 봤을 때는 조상... 바람이 불었어 언니라는. 그래서 아버지도 아픈 거고 이 끼가 왔다가 또 딴 데 쑥 빠져가고 그 젊은서 죽은 사람이 누구야? 젊은서 죽은 사람? 그 사람이 환란이 많아. 언니라는. 언니라한테 나이 열어서 그걸 모르겠지만 젊은서 죽은 사람은 환란이 많아. 그래서 조상바람이 불었어. 조상바람 신바람이라면 아마 그래서 아빠, 삼촌, 고모가 그렇게 그래서 아플 거예요. 그게 신병이란 뜻이에요. 아직 나이 열어서 몰라서 그렇지? 아니 뭐 그런 줄은 뭐 관심이 있고 있어. 그치? 근데 언니는 오늘 남자친구하고 이 남자친구하고 제대로 공합이 만나, 나하고 만나 후다 사실은 온 거야. 응? 근데 공합이 맞긴 맞아. 근데 남자친구가 열정이 없어. 응? 언니보다는 그렇게 열정이 없어. 쉽게 얘기하면 이 남자친구가 좀 끼가 있다는 바람, 뚜기가 있다는 거지. 좀 끼가 많아요. 쓰레기네. 응. 그러니까 잘 져가라고. 응? 근데 언니는 언니가 좋아하거든. 아, 맞아요. 응. 근데 이 남자친구는 말로 좋아해 하면서 양다리 걸치기도 있어. 원래 이게 좋아. 네, 말이죠. 말 수단이 진짜 좋아. 그러니까 여자들한테 그냥 달콤하게 얘기하는 게 진짜 장난 아니거든. 근데 말리고 싶어. 2월하고 13일생이야. 그러면 얘가 끼가 많다는 뜻이야, 바람 끼가. 뭐 아직까지는 뭐 23살이니까 결혼까지는 생각하지 마. 늦게 해. 좀 저도 한 30대쯤 결혼하고 싶은데, 뭘 보든지, 타로나 이런 걸 보든지, 이혼 한 번 한다고. 뭐 계속 물어보는 거야. 1부 종사 못할 사초팔자라니까 그래. 언니가 10월생이잖아. 금전복은 있어 그래도. 금전복은 있어도 1부 종사 못할 사초팔자라니까 그래. 지금도 마찬가지죠 지금도 모든게 지금 원인이 해주는 입장이야 아 맞아요 내가 지금 그렇게 나와 해주는 입장이고 얘는 받아먹기만 하는 입장이야 손의 짓을 왜 해? 우리가 남자친구 받아야 되는 거 아닌가? 근데 약간 좀 돈 금전적으로 이렇게 해주는 건 없는데 걔가 막 잘 됐어요 도와줄 때마다 걔만 잘 돼가지고 끌릴까 하는 소리야 금전을 돈을 떠나서 언니는 그 사람 남자를 뒷받침을 잘해준다는 뜻이야 응? 그러니까 남자들은 여자를 잘 만나면 인생이 필꽃이고 그 대신 또 여자를 잘못 만나면 인생이 주저앉아지는 거야 근데 말론 여자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그거는 근데 언니는 남자복이 없어 서너 살 넘어서 가 서너 살 넘어서요 그냥 남자보고는 괜찮아 응 그리고 특별히 얘기지 그냥 연애 많이 해봐 많이 해봐요? 기아지 후에 안해 인자 스물대 1시인데 뭘 맞아요 인자 만나야죠 응 많이 만나봐 근데 조금 위기가 좀 많았어요 그래가지고 맨날 위기가 있을 때마다 헤어져야겠다 헤어져야겠다 했는데 그때마다 못 헤어져가지고 이 남자 잘 삐져 네 무슨 말만 하면 잘못하면 잘 삐져 남자들끼가 잘 푸는 척하면서도 한편으로는 혼자 막 삐져있어요 응 삐져 삐지 뭐 지 혼자 막 삐져가지고 말도 안하고 톡톡도 안하고 언니는 속탈인겨 그게 계획적이야 아 얘가 계획적이야 맞아요 계획적이에요 그랬을때면 그냥 냅둬 튕겨 언니가 인물이 못났기를 했어 무슨 배우지를 못하기로 했어 그때는 그냥 튕겨 얼마든지 얘보다 좋은 남자 만날 수 있어 근데 약간 헤어질 때 헤어지더라도 약간 좀 금방 잘 헤어지고 막 헤쳐나갈 수 있을 것 같긴 해요 혼자 마음으로 근데 더 웃긴거는 언니가 삐져갖고 헤어지려고 맘만 먹잖아 그럼 얘가 또 알렁거린다 어 맞아요 얘가 또 알렁거려 알렁거려 언니가 또 마음 약해 언니를 마음 약하게 맞아요 또 이렇게 그냥 마음을 아유 그래 알았어 언니는 그러고 알았어 그래서 쓰라들어 봐줄게 이러고 말아가지고 그래서 봐 그냥 대차게 나가 언니는 대차게 나가야 돼 그쵸 남자를 그냥 잘 다루셔야 돼 근데 지금은 언니가 아직 나이가 어리고 순진해서 그래 음 음 어휴 연애하는 거는 괜찮아요 근데 결혼해서는 언니가 속을 썩어야 돼 아 근데 연애도 지금도 속 썩어 맞아요 좋은 남자가 많아 아 진짜요? 좋은 남자 많이 만나야 돼 하하하 근데 남자보기가 없으니까 내가 봤을 때는 언니는 내 목표 내가 돈을 많이 벌어야 된다는 욕심이 많아요 언니가 근데 특별하게 내 기술을 가지셔야 돼 응 응? 내 기술을 가지셔야 되는 거고 언니가 10월하고 17일생이잖아 응? 응 언니는 남자보다도 내 위치 내 기술 내 기술 내 기술이라는 걸 본인이 조금만 더 노력을 하고 더 저기 있으면 언니는 선생 쪽으로 나갔어야 돼 학원 선생이나 이런 화려한 거 먹는 쪽이나 하셔야 돼 내 목표가 있어야 돼 근데 지금 언니는 뚜렷하게 내 목표가 없어 맞아요 없는데 어떻게 이렇게 살려고 그래 약간 목표가 사라졌어요 원래는 그래도 좀 이렇게 한번 해보자 저렇게 한번 해보자 이런 마음을 가졌었는데 약간 좀 주변에서 너무 다 잘해가지고 아 나는 안 되겠지 안 되겠지 하면서 좀 목표가 뭔지 모르겠고 아니지 언니는 아무리 주위에서 주위에서 흔들어 놔도 언니는 내 목표가 있어야 돼 그래야지 이 다음에 내 부모 내 형제들의 집 흔들어 칠 수가 있어 응? 언니는 조금만 노력을 하면 내 목표를 달성할 수가 있어요 왜? 고집이 있어 본인은 본인은 황수고집이야 절대 내가 싫은 건 또 절대 안 하는 성격이야 맞아요 내가 먹는 거 안 뺏기는 성격이야 또 그쵸? 맞아요 그러니까 내 목표를 갖고 고집을 부리고 한번 해보시라고 언니는 빨리 실증을 느껴 그게 한 가지 안점이야 그래 안 그래 맞아요 응 내 목표를 갖추셔야 돼 응 내가 공무원 시험을 보던지 아니면 선생님 쪽으로 나가든지 선생도 어차피 저기 선생님은 글렀어 응? 그냥 학원 선생님 아니면 내가 해줄 수 있는 거 내 공무원 쪽으로 시험을 볼던지 아니면 내 기술을 갖던지 응? 응? 그래야 돼 근데 돈복은 있어 본인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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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돈복이 있으니까 바이러스 탈을 따든지 응 아니면 내 저기를 하든지 네 내 일을 들어보면 저걸 하든지 하셔야 돼 기술을 배우셔야 돼 아니면 근데 언니가 머리가 나쁜 편은 아니거든 응 조금만 언니가 노력으로 아 저걸 내가 배워야 되겠다 하는 노력만 마음먹으면 언니는 하는 성격이야 한단 말이야 근데 언니가 끈기가 없어 맞아요 그렇지? 응 끈기가 좀 부족해서 응 근데 약간 요즘 하고 싶은 게 있긴 한데 그 제가 과가 디자인과니까 친구랑 막 그 아기자기한 거 만들어서 스티커로 한번 홍보를 하고 내밀어 보자 했는데 그것도 약간 좀 또 흥미를 잃어가지고 좀 아 모르겠어요 뭐 하고 싶은데 언니는 내 기술을 갖고 대기업 같은 거 들어가도 돼요? 음 했을 때는 내 기술을 하나 뚜렷하게 가져야 돼 그렇지? 언니가 이 다음에 시집을 가고 내가 나이로 죽을 때까지 내 목표가 있고 금전 걱정은 안 하고 살아요 근데 돈복은 있는데 내 기술이 없으면 시집가서 그냥 어영보약 때우면 도루묵 도루묵이라는 거지 그쵸 그쵸 그쵸? 지금도 안 늦었어 지금 과가 뭐 언니는 아이들은 좋아 아이들은 좋은데 그거를 실천을 못해 그거를 실천을 못해 그쵸? 맞아요 하고 나서 공부를 할지 아니면 바로 취업 준비를 하면 좋을지 그것도 조금 많이 고민이라서 네 근데 언니는 내가 봤을 때는 언니네 집안이 형편이 좀 어려워 근데 공부를 하기는 좀 힘들어 내가 봤을 때는 취업을 하시는 게 빠를 거 같아요 지금 내가 언니 사주로 8절을 보면 언니를 딱 봤을 때 나는 이거는 기본적으로 그냥 적어놔요 근데 언니를 딱 봤을 때 지금 때가 늦었다고 봐 공무원 쪽으로 나갔을 때는 근데 차라리 큰 내 대기 기업을 들어가든지 아니면 내 기술 특별히 기술을 배워야 된다는 소리 나와 하나를 그래야 지금 언니가 평생 아 후회를 하네 언니가 하고 싶은 거 많잖아요 요새 대학생들은 그쵸? 맞아요 그러면 그거 특별하게 요새는 넘보다 뛰어나야 돼 음 뛰어나야지만 먹고 살아 그쵸? 그쵸 응 근데 언니는 지금 공부는 안 될 거 같아 음 못해 평평이 어려워서 내 큰 대기업을 들어가든가 응? 기술을 배우든가 하셔야 돼 음 그래야지만 스읍 엄마 아버지 좀 도와줘야 될 거 같아 집안에 보탬이 돼야 될 거 같아 좀 도와드려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응 근데 공부를 하면 뒷받침 해줄 사람이 없어 그렇죠 공부가 안 돼, 본인은 응 내가 돈 벌어가면서 동부하려면 돈 안 돼 좀 그런 정신력이 엄청 강해야 돼 응 근데 언니는 그렇게 강하지는 못해 네 집중력도 없어서 응 아 그리고 동생을 계속 공부를 시키고 싶은데 집에 또 돈이 없잖아요 그래서 동생이 또 많이 걱정이 되거든요 그래서 동생이 몇 살이에요? 이제 스무살이요 이제 스무살? 네 남동생? 네 남동생 같았다고 그래 생일은? 생일은? 이쪽에 응 여기 있어? 네 그 뒤에서 뭐 이렇게 많아? 아빠 엄마도 다 적어봤나 본데? 혹시 몰라서 필요하실까봐 언니랑 같이 적었거든요 그래서 좀 많아요 하하 2000년도 남동생이 8월 20일? 이 얘기는 죽을 고비가 한 번 있어요 응? 귀한 자식 같은데 네 아들 하나야? 네 그러니까 귀한 자식이라고 그러지 이 얘기는 스물다섯 살 때까지 근데 친구를 너무 좋아한다 친구를 좀 많이 좋아해요 응 지금 스무살이잖아요 그죠? 스무살, 스물한살, 스물두살까지 스무세살까지 조심하셔야 돼 응 차, 오토바이 같은 거 조심하셔야 돼 차, 오토바이 그리고 친구들 친구때문에 간제 수가 꼬일 수가 있어요 간제 간제 경찰서 왔다 갔다 하는 거 그걸 조심해라 그래 3년을 3년이요 네 이 얘기가 3년만 고비만 넘어쓰면 스물다섯 살만 넘어쓰면 괜찮아지거든요 근데 이 얘기가 너무 말도 안 들어 지금 친구들하고 저간이하고 바빠 네 친구를 좀 어렵게 사겠다고 해나? 옛날에 친구때문에 일도 많았어서 많이 상처를 많이 받았지 네 그래가지고 근데 지금도 아직도 친구를 좋아해 네 너무 좋아해요 왜 집안에서 그 외로운 거를 집에서 찾아야 되는데 이 얘기가 바깥에 나가서 네 참깨서 찾아요 원래는 저희하고도 계속 누나 놀자 누나 같이 놀러가자 이랬었는데 요즘에는 친구랑 좀 더 그런 걸 많이 놀아서 많이 놀아 네 이 얘기가 스물세살 스물다섯살 그 곱이 있어요 곱이 있으니까 그거를 잘 다스려 주셔야 돼 응? 얘기도 똑같이 삼자하고 같이 가요 그래 용띠가 안 좋다는 뜻이에요 근데 그걸 조심을 하셔야 돼 뭐야 진짜 공부는 이 얘기가 공부 머리 없어 아 그래요? 네 과가 공부하는 거라서 무슨 과야? 간호학과요 누가 동생 동생이 간호학과? 네 이 얘기는 군대를 안 갔다 왔잖아 네 이 얘기 군대 갔다 오면 내 인생의 한 파스가 바뀌어 간호학과 한 거는 잘 한 건데 한 파스가 바뀌어 그러니까 잘 잡아주셔야 돼 나쁘게 응 그쪽으로 잘 다독거리셔 때로는 이 얘기가 이 얘기도 가끔 없이 어떠한지 많이 해 간호학과면 누나들이 잘 다독거리셔야 돼 그쵸 때로는 어려울 때는 때려칠 때가 많아 지금도 조금 힘들어해서 그래 근데 이 얘기를 잘 적여놓으면 엄마 아빠가 그래도 저기는 하겠네 엄마 아빠가 너무 동생을 싸고돌아서 그래서 그런게 있어서 너무 싸고돈다 아들밖에 몰라 네 그래서 언니랑 저는 항상 그래요 너무 동생만 싸고돈다고 근데 동생은 또 그걸 몰라요 너무 엄마 아빠가 저거 하는게 신경 써가는게 부담스러운거야 네 근데 여기는 엄마 아빠 써 놓고 이거 중에 누구야? ㅈ비 아 그거는 ㅈㅂ 그거 언니 이름인데 그게 언니? 네 ㅈㅂ 왜 나오지 이거 언니 남자친구 쯡 전남친인데 전 남친까지 뭐하러 봐 이거를? 왜 썼는지 모르겠어요. 그 때 당시에 좀 고민이 많았어요 언니가. 그 남자 두 명 때문에. 아휴 참 언니 남자보고 없어. 왜 이래. 아휴 진짜. 너무한 거 아냐? 전 남자친구까지 봐. 응? 전 남자친구는 떠나간 사람을 생각도 하지 말아야지. 뭔 소리 하고 있어. 그쵸. 맨날 그만 찾으러 막 그랬는데. 못났어 언니. 언니도 나쁜 상황이에요. 너무 집착을 많이 한다. 엄마가 아빠가 68년생이야? 네. 그러니까 그러지. 응? 그러니까 절에 가서 절에 들어가서 목탁도 그러고 차로 팔자야. 응. 근데 아빠는. 응? 응 끼가 있지 나처럼. 아빠가. 아빠도. 네. 몸으로 많이 쳤을텐데. 지칠텐데. 아빠 얘기하니까 숨이 찬다. 아빠도 몸이 좀 많이 안 좋아요. 이렇게 신에서 쳤다고 소리 나와. 음. 조상에다 치고 신에서 쳤어. 네. 그 한번 아빠가 예전에 살았을 때 안 정리해서 신당을 차렸었어요. 저희가 사는 집에. 응. 근데 그때 주변 다른 신. 그러니까 막. 그 분들이. 그. 삼촌이 해야된다고 해서. 그걸 옮겼거든요. 삼촌으로. 신당을 그렇게 막 함부로 옮겨지면 안 돼. 신도 안 받고? 아니. 받고 나서. 그렇게 했거든요. 그렇게 함부로 하면 안 되는데. 삼촌이 몇 살인데. 삼촌이. 저희 엄마보다. 몇 살이지? 삼촌이 몇 살인지는. 네. 그래서 삼촌이 잘 불려? 삼촌은 지금 다른 거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네. 내가 봤을 때 삼촌감이 아니야. 그래도. 아빠는 내년부터는 대운이 들어오네. 응. 다행이다. 근데 엄마는 안 좋아. 엄마 오래 집 뒤에 안 좋아. 뭐 오늘 많이 쳤어요. 응. 다행이 신병이야. 이 집안에 뭐 시가 환란이라 그래. 응. 신의 환란이라. 식구들이 다 몸이 아파. 응. 이게. 야. 어떻게. 겜씨 집안에 참. 대단하다. 이 집안에는. 이 키. 그 먼저 신 내려준 사람. 아버지 내려준 사람. 누군지 몰라도. 이게. 잘못하셨어. 그 분이. 잘못하셨어. 이 식구들마다 다 망쳤어. 그 사람은 못 살던 집안 아니네. 이 신을 잘못 쥐가지고 말하면. 다리. 내리막길 탄 거야. 돈이 다 까먹었어. 네. 엄마 아빠가. 이게 신 때문에 그러는 거야. 그러니까 신을 함부로 받은 게 아니야. 신의 환란이잖아. 지금 딱 보니까. 언니 보니까 신의 환란이잖아. 신의 환란이기 때문에 다. 엄마 아빠가 이렇게 어려운 거야. 군인들도 어렵고. 왜 법당을 함부로 모셔. 가리를 자리를 해. 신고실 잘. 그러니까. 아무나 받는 게 아니야. 안 받을 것 같으면. 아예 하지 말았어야지. 여기저기 신이 옮겨가니깐. 맨날 보따에서 갖고. 이리 치고 저리 치고. 신들이. 이리 치고 저리 치고. 조상들이. 그러니까 그렇게. 조상신이란 말이야. 그러니까. 요것들 봐라. 너들 맛집만 봐라. 다 내려쳤잖아. 하나부터 지금. 고무까지 아프다며. 고무도 내려친 거잖아. 다. 다. 고무가 다 내려쳤네. 삼촌도 그렇고. 몸이 지금 다 안 좋네. 다 지금. 간신히 먹고 살아. 하루불로 사람 먹고 산다고 그래. 그지? 네. 아유 참. 단순하게 생각하면 안 돼. 이길. 응? 에이쿠. 언니가 밑살이야? 그렇게 써봐. 언니. 이게 이름이 안 돼요? 지띠야 언니가? 네. 72년. 96년. 응. 구심. 24살? 네. 언니 완전히. 죽으라죽으라 한다. 응? 언니가 좀. 언니도 이끼가 있네. 응. 아 언니는 옛날에. 그런 얘기가 있어서. 응. 신방에 함부로 오지 말라고. 언니한테 다들. 고모. 아빠. 누구나 다 지금. 내리 쳤. 저기 봐. 내리 쳤잖아. 잘못하면 언니까지 심들어. 언니까지 심들어. 온단 소리 나와. 아. 고모가 지금. 아. 이게 바람. 제가 봤을 때는 이게 심바람 재워야 돼. 주선바람 재우셔야 돼. 그래야지 언니네 집안이 괜찮아. 잘못하면 언니가 심받는단 소리 나와. 나중에. 응? 안 되는데. 그지? 네. 네. 근데 지금 이 시내. 지금 법당을 좀. 다 내모시고 지금. 지금 그러잖아. 지금 시내 환란이라고. 근데 지금 아무도 안 모시고 있잖아. 다 내모셨잖아. 응. 그 벌전이 무서운 거야. 그래서. 응? 쯧쯧쯧. 이 얘기로 25살까지 조심시키셔. 네. 응? 더 물어볼 거 있으면 물어보세요. 음. 없죠? 네. 다 물어보신 거 같은데. 네. 언니 24살. 언니도 지금 따로 물어보고 싶어서 그러는 거지? 7월. 20. 이게 지금 93년생이 남자친구야? 네. 언니? 네. 닭띠. 어떻게 닭띠하고 칫띠하고 지금 안 맞을 텐데. 응? 11월. 9일. 그죠? 네. 김씨고. 이 남자친구가 미스. 최씨요. 최씨? 네. 언니도 언니가 더 좋아하는구나. 네. 자매가 다... 자매가 다... 자매가 어찌 다... 이거... 너 좋아해? 뭐 엄마 아빠는 어차피 이게 신의 환란이라고 봐. 신의 환란이기 때문에 신발로 재우셔야 돼. 그래야지만 괜찮아. 네. 알았죠? 네. 네. 모모님. 네. 모모님. 대합니다. 언니 대해주라면 돼요. 네. ét Knowing hope. 네. went to me. 네. 네.